안녕하세요. 백년전쟁 AD 장순영입니다. 김동휘라고 합니다. 서머너즈 워 안에는 되게 다양한 문화권의 캐릭터들이 들어있었고 특징들을 잘 살리면서 스타일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등신대를 높이게 됐습니다. 저희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작도 살려야 하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성하고 다시 회의를 하고 완성하고 다시 수령을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가장 고려했던 것은 이 친구들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해보자 라는 거였고 마법검사를 썼을 때의 감정,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. 뚝뚝하고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환하게 웃거나 섹시한 캐릭터가 되면 감정선이 깨지기 때문에 그 표정을 잡는 곳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사실 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 보면 귀엽고 다정한 소년 같은 느낌인데 똑같은 옷을 입혔을 경우에 너무 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디자인을 좀 새로 해야 됐었고요. 힐러의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좀 순수하고 착한 요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저희 캐릭터만의 악동 3인방을 뽑았는데 그게 인프, 코볼트, 폭탄광, 브라우니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. 약간 좀 광기여리고 미쳤다 표현하기 위해서 눈도 약간 다르게 돌아가고 혀도 약간 반쯤 내놓고 약간 리자드맨 같은 경우도 컬러감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도깨구리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주술사라는 캐릭터성을 좀 더 부합해서 백년전쟁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주류가 될 수 있는 모든 캐릭터를 좀 개성 있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펙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사망여왕 같은 경우에는 수면 효과를 거는데 바닥에 이집트 눈 모양이 그려지면서 유저가 직관적으로 내가 지금 수면 스킬을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팔태빨로 대전을 하다 보니까 16마리의 캐릭터가 동시에 화면에 뿌려지게 돼요. 그래서 전황 파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캐릭터들끼리 서로 서로 구분이 잘 될 수 있게 상체 쪽으로 조금 더 환한 컬러를 쓰고 강조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고요. 쓸려던 카드를 못 쓰고 죽었을 때 바스러지면서 하늘로 날아가거든요. 그리고 기절했을 때도 윙윙윙윙 거리면서 얘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. 약간 이런 식의 장치를 몇 개 해놨기 때문에 플레이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? 루지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? 약간 RPG 같기도 하고 워게임 같기도 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캐릭터를 조합했을 때 딱 터지는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알고 나면 아마 저희 게임을 놓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경쾌하고 세련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